1, 2, 3, 2, 3 체조! 그렇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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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, 검은색, 알로크 한두! 김정만 아저씨가 개콘에서 골인! 그렇지! 10, 10, 10, 10, 10 야이씨! 몰육살! 그렇지! 그래, 그래, 그래! 아우, 미안! 아우, 미안! 1등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대견한 겁니다 지금 어?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상품권은 꼭 나한테 좀 제 스스로 좀 뭐라 그럴까요? 그걸 좀 받고 싶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등 하거나 그러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쏙 빼가고 쏙 빼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구경도 못해요 못하게 하세요, 그럼 네? 못하게 하시라고 그게 안 됩니다 저 집사람 두시면 아시겠지만 아우, 어쨌든 마음이 고자리 때문에 그냥 근데 외식상품권 말고 이정은 아저씨가 준 돈도 있잖아요 어? 무슨 돈? 팔렌트 이정은 아저씨가 돈을 줬어요? 저번에 이정은 아저씨랑 만났는데요 이정은 아저씨가 아빠한테 돈을 주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나 안 보나 주머니에 돈을 쏙 넣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빠가 그때도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했었어요 아 나 지금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저기 그 이종은씨가 요즘 드라마 때문에 바빠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식에 있었는데 누구 지인 결혼식에 있었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종은씨가 먼저 와서 저한테 야 형님아 저번에 축의금 내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, 꽁돈같죠? 어 저거 완전히 꽁돈, 완전히 꽁돈 생긴 거죠 야 이게 웬 또 그냥 그래서 이제 딱 집어넣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아 아, 그러니까 그거 버는 돈이잖아요 제 돈이죠 아, 그것도 가져가요? 네? 그것도 가져가요? 집사람이 알면 그건 뭐 그러지 집사람? 아니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믿음이 말하면 야 오늘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돈 또 저거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저희 이종은씨 줄돈으로 밥이나 먹자 믿음이 오늘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안심스테이크요 아, 그냥 복질이요 복질이요? 야, 밥에 두 군데 가야 되잖아 복질이요 복질이요 복질이, 복질이 알았어요 이거 다 복질이 아, 상원 어, 아까 왜 식상품권 받을 때 왜 하필이면 왜 마음이 아빠가 왜 주려 어... 아니 그게 아니고 그치 아, 믿음이 형이 왜 아빠가 주려한 말도 안 했는데 왜 줬을까요? 그래요 고기 공공이에요 자, 저 정훈군은 왜 탁 쳤어요? 네? 성훈이 얘기하는데 저번에 있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아, 놀라운, 놀라운 두 군데 때리죠 왜 이렇게 웃긴다 때리진 않았고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딱 성훈이가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냥 궁금하고 하고 싶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훈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 그래서 방송에 방해되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다 나가서 그랬죠 그래서 때렸어요, 애들? 아니, 때리지는 않고 성훈아 자꾸 이렇게 손 들면 안 돼요 성훈아 이랬는데 여기 엉덩이였구만 여기 엉덩이였구만 성훈아, 성훈아 엉덩이였구만 이 소리에 애들이 성훈아, 성훈아 엉덩이였구만 이 소리에 애들이 때리는 거라서 아니, 괜찮아요 손 두는 게 뭐 성훈이 표정은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요? 그럼, 맞았는데 뭐 성훈이는 왜 손 들었어요? 왜냐, 그런데 어 돈 뺏어가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아니, 아니야 성훈아, 돈 뺏어가는 건 도둑이야 성훈아, 돈 뺏어 가족인데 왜 뺏어 맞아 자, 다음 한번 볼까요 나랑 놀 때가 누굽니까? 나랑 놀 때 네 현성은 아니에요 혹시? 아 현성 같은데 아 아 현성은 맞아, 맞아 현성은 엄마랑 뭐하고 노는데요? 어 그게요 저는요 정말 엄마랑 있으면 진짜 신나거든요 왜냐하면요 엄마가 있으면 어 너무 좋거든요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현성은 엄마랑 뭐할 때 그렇게 뭐하고 놀아요 엄마하고 어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항놀이에요 아 공항놀이요? 공항 네 현소가 비행기를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잔뜩 진행해놓고 저보고 어떤 거 탈래요 뭐 갈아타세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태워줘요 아 이륙시키고 벌써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태워줘요 그리고 자기가 관장님이라면서 저한테 태권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 근데요 현서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따로 있는데 혹시 알아? 어 뭐야 목욕! 그렇지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막 피곤한데 사실 같이 놀아주는 거 현서는 신났겠지만 저는 조금 피곤해요 근데 이제 현서가 씻겨주고 막 목욕하고 그럴 때 현서 볼 때가 엄마는 그때 피로가 싹 풀려 현서는 엄마는 현서